자 스탠바이 큐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몰라서 물어? 당연히 형의 돈이지 그럼 이제까지 돈 때문에 나와 지냈던 거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면 형이랑 왜 다녔겠어? 여기서 엑스트라의 등장 온유형 나 안 할래 엥?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또 미친 소리 시작하네 내가 네 아비다 덤벼라 이 새끼가 패드립을 쳐 얘네 다 해봐야겠다 어둠어 어둠어 olis